반갑습니다 우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과학이 좀 과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3%가 넘는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타꾼들인 대신 쪽에서 거의 뭐 회방을 놓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 내리고 있는데 얘들은 단타꾼이죠 오늘 크게 많이 매도를 또 하고 있는데 이런 회방으로 인한 하락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장 초반에는 강세였죠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외인 기관들이 아주 매도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면서 지수가 하방으로 좀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는 분위기에 hb 그룹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특별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진행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hb 지금 엄청난 바닥권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이 바닥권에서 지금 양복을 만들고 있죠 hb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닥권에서 흔들기는 아주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에 흔들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지금 hb가 오전에 낮게 시작을 해서 시간 외하고 동일하기 시작했죠 낮게 시작해서 쭉 끌어올렸다가 양봉까지 보이고 계속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오전에 잠깐 매수 매수방향 지수 올라가고 똑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죠 계속 흘러내리죠 그리고 지수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 이런 모습이 시장의 분위기하고 지수 분위기하고 거의 유사하게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h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3.3%나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시작하고 좀 밀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지수가 내려오면서 외인들매도 지수매도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대로 반응하면서 지금 만 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만 200원 수준까지 내려와서 200원 250원 아주 뭐 여기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쌍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죠 쌍바닥을 좀 잡고 있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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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바닥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약이 1.4% 정도 또 하락을 하고 있고 JP가 들어오고 있죠 JP 신한한국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엄청난 바닥권에서 흔들어 대면서 메이저들이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은 계속 하락이고 여기도 JP 한국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테라피티스는 정말로 강하죠 아주 강력하게 지금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신한하고 한국어 JP 모관 JP 신한한국이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왔죠 JP는 11시 43분까지 해서 14,000주 매수 들어왔고 그리고 신한하고 한국에서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지금은 조금 멈췄는데 테라피틱스가 아주 지금 단단하게 잘 버텨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이템이 천에 대한 데이터가 먼저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분위기다 라고 좀 유추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생명과학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약세를 세게 보이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죠 쭉 치고 올라간 아주 강한 모습 보였다가 결국은 아래로 내리면서 JP하고 키맞추기를 해버리는 좀 여러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신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죠 대신 쪽은 얘들은 단타꾼이에요 단타꾼들인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단타를 치죠 13만주 팔았다가 또 13만주 샀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13시 26분까지 매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더이상 매도가 일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나올지는 좀 시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신안에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2만 3천주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 이 물량을 계속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한국이 받아간다는 것은 주포들이 물량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신안까지 같이 들어와 줬다면 잘 버텼을 겁니다만 신안까지 들어와 줬다면 잘 버티고 올라서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었을 거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하락폭이 적어도 이제 HLB 수준 1%대 수준에서 진행이 됐을 텐데 신안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에 매도 물량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물량을 다 소화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3.3%나 끌려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여쭤보면 지금 생명과학에 지금 이렇게 대신에 아주 강력한 회방을 놓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여쭤보면 매수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단발성이기 때문에 단발성이기 때문에 단발성이라서 매도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는 안 나올 수 있겠죠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세력들이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주가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생명과학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대신 단타꾼들 때문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데 지금 뭐 결국은 수급이죠 기관이 코스피 쪽은 기관이 아주 박살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기관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이제 그래 좀 들어오면서 매도를 멈췄고 자 그런데 코스닥은 이 외인하고 기관들이 가지고 노는 곳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노는 곳이다 보니까 얘들이 매도하면 지수 밀려버리고 매수하면 올라가고 완전히 그냥 외국인들 마음이다 외인들 마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기대감 대비해서 HLB가 지금 이뤄낸 그런 업적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과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봉을 일단은 HLB는 잘 만들어 주고 있고 그리고 생명과학이 양봉은 못 만들고 있죠 이제는 양봉을 못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보면은 키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LB하고 키를 맞추는 듯한 그런 이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HLB는 큰 호재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주 강력한 슈팅이 일어나죠 이런 수준의 아주 강한 슈팅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인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좀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뭐 낙폭이 워낙에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내릴 만큼 내리면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